한국의 듀얼리스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워치 채널의 유희왕 개봉 영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희왕 듀얼리스트 앤드 몬스터즈 메모리얼 디스크를 개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개봉해볼 상품은 특이하게 블루레이인데요 유희왕 옵션 카드 게임 20주년 특별기획 상품으로 V점퍼에서 진행된 20th 몬스터 셀렉션에서 투표 상위권을 차지한 몬스터들의 활용 영상이 들어있는 블루레이입니다 유희왕 듀얼 몬스터들의 시작으로 GX, 파이브리즈, JR, 아크파이브, 브레인지에서 활약한 각 몬스터들의 활약을 각 시리즈 주역 상호분들이 해산한 영상이 약 100분짜리 블루레이에 들어있습니다 점퍼 배우 오리지널 특정으로는 애니메이트에서는 포스트 카드가 아마존에서는 3반백 케이스 캐녀메에서는 A4 클리어 파일이 특정으로 오는데요 전 아마존에서 예약한지라 3반백 케이스 즉 블루레이 케이스가 왔네요 이렇게 열어보면 제껀 초회판으로 초회판 특정으로는 20페이지짜리 몬스터 해석 북클렉과 블랙메이션걸 20시클릴레어가 동봉되어 있습니다 블랙메이션걸이 20시클릴레어로까지 동봉되었네요 그리고 통상 특정으로는 사운드 트랙 셀렉션 CD가 동봉됩니다 사운드 트랙 CD에서는 유형 시리즈 역대 배틀 씬의 배경에서 활약한 12곡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개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개봉해보면 먼저 오른쪽에 사운드 셀렉션이 들어있네요 사운드 셀렉션에 수록된 12곡은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몬스터 해설 북클렉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몬스터들의 활약을 담은 블루레이가 들어있습니다 몬스터 해설 북클렉 쪽은 이 안에 블랙메이션걸 20시클릴레어가 들어있고요 각 시리즈별 몬스터들의 활약과 V점프 투표에서의 순위들이 써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블루레이와 DVD 초야의 특전 동봉카드인 블랙메이션걸 20시클릴레어를 개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위로 조심해서 잘라주고요 이렇게 블랙메이션걸 20시클릴레어가 수록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쁜 일러스트인데 20시클릴레어로 보니까 훨씬 더 이뻐 보이네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